시작 이는 가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데의 아비아 관열에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바라요 그의 은혜인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귀례대로 흥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형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바라가 그 관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매를 따라 제별을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흥량하고 모든 백성은 그 흥량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장은 그에게 나타나 함당 편의 선지야 사바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네 사바라여 고소하지 말아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다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고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목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우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노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어디고 안하느냐 나아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있는 가브리엘이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바람노라 그러나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런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미거니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린다 하더라 백성이 사가라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관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인퇴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걸고 오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마시리라 하더라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하다 갈렐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가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보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천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일컬음은 될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가비세 왕위에 그를 대해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가비니 갔을 것이오 그 나라가 누구말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지리니 기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진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몰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이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며 사바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메 아이가 복중에서 띠 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으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률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도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피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다듬 동사 긍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니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안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래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바라라 하자 하더니 그가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덥다고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어니 그가 석한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승해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상골에 두루 커지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부친 사과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위세실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률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은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두려움 의유로 두려움이 역시 성기게 하이라 하셨도다 이 아이가 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를 그 말미없는 구원을 알게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금율로 인하니라 이로써 돕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동과 죽음의 그늘에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므라 아멘